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그런 분들의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장 탈출 연구소 직장 탈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붕어빵 한번 안 팔아본 직장인이 1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는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서 제 깨달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십니까? 보통은 맛있겠다. 그리고 저거 한마리 두마리야 얼마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 탈출을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붕어빵 하는 사람들이 붕어빵 판매하는 붕어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붕어빵을 팔까? 그리고 어떠한 카피라이팅? 그리고 내가 붕어빵을 사러 갔을 때 어떠한 멘트를 하는지 들어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 그동안 스펙을 쌓아오고 또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진 제품을 판매를 해볼 경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일즈맨이라고 해도 회사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는 세일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장 탈출을 시작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나와서 나만의 사업체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또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일텐데 어떻게 하면 붕어빵 한번 안 팔아본 여러분이 직장인이 1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판매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고객의 고통 그리고 나의 확신 그리고 고객이 얻는 이익에 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직장에서 나와서 처음에 연습 삼아서 붕어빵 기계를 구매합니다. 붕어빵 기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끌고 노점으로 나갑니다. 지하철역 앞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종로, 강남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붕어빵을 판매하시겠습니까? 그냥 붕어빵을 맛있게 굽는 것으로 아직도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매하는 붕어빵 노점에 카피 하나, 여러분이 서서 말하는 멘트 하나에 여러분의 장사, 매출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손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러한 멘트를 짤 때 또는 카피를 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네 가지 원리입니다. 고통을 강조하십시오. 그리고 이 붕어빵이 맛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단지 맛뿐만이 아니고 이 붕어빵을 먹음으로써 그분이 얻게 될 이익을 함께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붕어빵에 카트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마리 천원 그런데 바로 옆 카트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마리 천원 당연히 이렇게 네 마리 천원인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격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제로썸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멘트를 확신을 해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끈한 붕어빵 한입 깨물고 싶지 않습니까? 또는 그 뒤에 멘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에 따끈한 붕어빵을 먹고 싶어하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원으로 과장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까? 네 이렇게 천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이 지나가는 사람의 고통 그리고 이 붕어빵이 단지 맛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과장님 또는 직장 상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3마리 천원 이 아니고 다양한 그 고객이 가지고 있을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 날씨가 추운 것 또는 직장 상사하고 지금 보고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전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붕어빵 하나로 풀어보시지는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멘트 한두 개로 여러분은 분명히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판매 심리학이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판매의 대가죠.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한 번도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해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판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오픈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이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오픈마켓, 온라인 오픈마켓은 노점의 특징은 바로 노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을 게 없습니다. 단지 쌓일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직업, 여러분의 업을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판매에 대한 여러분만의 개념, 여러분만의 경험을 쌓고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싶거나 더 많은 세미나 또는 어떤 조언을 얻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작년 광의 직장 탈출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29.mech.com입니다. 네이버의 직장 탈출 연구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